오늘 들어갈 유형은 여러분 제목찾기 유형입니다. 총 5가지 전략 오늘도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등급 만점자 1%를 위한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찾기 유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찾기랑도 거의 유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5월 예비 시행에서는요. A형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B형에서는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주장이나 요지 문제도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자 2013 수능이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자 2013 올해 수능에서는 주제라던가 제목 요지가 각각 두 문제씩 출제가 사실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주장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나온 유형을 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소 한 가지는 난이도가 하 정도 수준이었어요. 쉬웠고요. 하나는 중상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성공의 전략 그리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고려한 내용들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찾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의 제목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혹은 이 선택지에 대한 답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가? 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제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주 간결하고요. 그리고 짧습니다. 선택지가 짧아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만한 지문을 여러분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몇 가지 단어를 줄여야 되니까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핵심어,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일단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서론 부분에 글의 초반부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구나? 라는 걸 초반부에서 잘 캡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인용문이라던가 속담, 격언이라던가 혹은 문단의 앞부분에 의문문 등의 내용이 초중반에 나온다면 특히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데요. 글의 초반에 나오는 경우 혹은 중반에 나오는 경우에는 주요 소재라던가 주제까지 암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글의 중후반부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글의 제목을 뒷받침해 주거나 즉 상세히 설명한다는 말이죠. 상술. 혹은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문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그러한 식의 전개 방식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즉 그만인 즉슨 요약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반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면 자 제목을 다 고르고 난 이후에는 그 제목으로 글을 쓴다는 가정하에 답 그냥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 문제 이게 아니라 답을 내가 만약에 이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 방금 위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전개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문 내용과의 적절성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포괄적. 지나치게 세부적. 일반적으로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특정 소재에 대해서 이러한 답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선택지만 보고 답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자 2014 수능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마 100% 오답을 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그런 문제도요. 환경오염의 위험성, 환경오염의 피해 이런 것들 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있죠. 그 소재 보면 아 이 소재는 이런 게 주로 답이었어. 라는 것들이 오히려 오답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소재라도 어떤 반전의 내용을 줘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식으로 글이 전개되기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통해서 잘 피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